화면에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의 2년 주기를 통해서 파악하는 2년 주기 도표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대입니다. 파란색 선 보이시죠? 현재는 5만 7천불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57K 이전의 과거부터 보시겠습니다. 2012년도 해당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죠? 웅덩이, 물웅덩이, 물웅덩이에서 많은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도망처를 외칠 때 현명하신 코브기 가족분들은 뭐다?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언제요? 2015년도에서 16년도도 역시 물웅덩이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비트코인을 줍줍한다면 알트코인 말고 비트코인을 줍줍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리고 또 언제 있었을까요? 2018년, 19년도에 비트코인이 워낙 기준 380만원, 400만원대가 있었죠. 이때도 역시 물웅덩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도망칠 때 우리는 뭐다? 비트코인을 줍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고 또 언제 있습니까? 해당 구간, 코로나, 팬데믹 구간이죠. 이때 전세계 증시는 물론이고, 나스닥, 다우지수, S&P500, 국내의 코스피, 코스닥 박살났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죠. 해당 구간에도 물웅덩이가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을 구입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웅덩이를 보셨다면, 그 다음에는 불구덩이를 보겠습니다. 불구덩이, 2011년도에서 12년도 넘어가는 구간에서 불구덩이가 생성되었죠. 상단 빨간 색상 보이시죠? 2년 주기 도표의 윗단 부분입니다. 불구덩이가 생겼다. 이때 많은 개미 투자자들, 불나방 매매를 했다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3년도, 14년도 역시 불구덩이가 생성되었죠. 즉, 시장의 과열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던 구간이 2017, 18년도 구간이죠. 해당 구간도 어때요? 불구덩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 매매를 하였고, 호북이도 마찬가지고요. 투자 실패 경험을 쓰디쓴 맛을 맛보게 해준 구간이죠.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투자신분들,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돈을 벌었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었죠. 그리고 현재 구간을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현지 구간은 보시다시피 물웅덩이도 없으며, 뭐예요? 불구덩이도 생성되지 않았다. 이번 시즌, 이때가 올해의 상반기였죠. 상반기, 그리고 5월달에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용 취소, 중국 채굴장 전면 규제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 큰 패닉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오피셜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7월 21일 아마존 이슈가 있었죠. 큰 상승을 한 이후에,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비트코인 30달러 매수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헝다 그룹의 헝다 사태가 터졌고, 세력이 이러한 움직임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에 또 한 차례 패닉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웅덩이도 아니고 볼구덩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 시즌마다 2주년 주기도표 빨간색 선을 뛰어넘는 볼구덩이 같은 시장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볼구덩이 속에서 파리타임을 즐기고 라스트 댄스를 즐기고 엑시트를 하면서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죠? 아직은 뭐다? 중간선상에서 비트가 가격대가 형성되어 주고 있다. 시즌은 아직까지. 해당 도표를 통해서 본다면 시즌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해당 도표뿐만 아니라 코브기 방송에서는 각종 경제적 지표부터 차트적 관점, 온체인 데이터, 각종 시장 자료를 분석해서 시즌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라는 것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는 잠잠한데 반해서 비썸은 뜨거운 코인들이 상당히 많죠. 120%, 30%, 29%, 18%, 23% 쭉쭉쭉쭉 상승하는 코인들이 많다. 그리고 어제자 방송에서 같이 알아봤던 코인베이스 상장된 코인 렌 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렌. 얘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솔라나 기반의 알아봤을 때 비해서 솔직히 많이 오른건 사실인데 지금 물려계신 분들도 혹여나 계시다면 나쁜 코인 아니에요. 어제만 알아봤을까요? 아니죠. 코브기 가족분들 전용 방송에서 해당 구간 500원이 안되는 구간에서 우리는 알아봤었고 현재는 1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이후로 현재 1085원 또 슈팅이 나와주고 있네요.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면서 말이죠. 그래서 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선가시 매매법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빗섬에 있는 코인들 제법 알아봤습니다. 그죠? 현재까지 상승출력이 괜찮다. 그리고 6, 7월달, 8월달, 9월달 외 빗섬 거래소도 우리가 개설을 해서 씨앗 뿌리기 해두자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죠. 현재 그 설명드렸던 부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브기 가족분들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5만6천7백불 형성되어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수렴부가 형성되었던 비트코인은 수렴 상단 돌파 이후에 재차 매가리없게 힘없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렴 구간이 저항구간이 되어서 재차 어제자 쭉 빠져주었죠. 그러나 일전에 설명드린 녹색박스 지지구간이 얼마였습니까? 5만3천에서 5만7천달러, 53K에서 57K 이것을 언제부터 설명드렸나요? 이것을 벌써 한 달이 넘어가죠. 녹색박스가 또 다른 지지구간이 된다. 그리고 지지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일전에 저항구간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상단 녹색선이 60K, 6만달러 구간이고 하단부가 53K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구간은 통상적으로 설명드리면 최저점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지금 지속해서 줍줍줍 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예요? 개수 늘리기를 잘 진행하고 계시다. 왜? 우리가 죽는 와중에도, 53K 기다리는 와중에도 알트코인들 어떻습니까? 가는 코인들은 신나게 갑니다. 가는 코인들은 간다는 거예요. 저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래서 지금 매집중이다. 개수 늘리기를 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잘하고 계신 거고 53K까지 열어두신다. 하는 분들께서도 리스크 관리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누차 설명드리지만 비트코인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알아볼 코인은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최근에 이더 기반에서 많이 간 코인들 뭐가 있나요? 우리 코브기 가족분들 익숙하신 코인이죠. 라이브 피어가 있었고 라이브 피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루프링이 있었죠. 루프링 해당 코인들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죠? 라이브 피어랑 라이브 피어랑 루프링도 무슨 기반이었나요? 무슨 기반이었죠? 이더 기반이죠. 이더 기반 이걸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몇백 프로, 천 프로 이런 수익을 보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알아보는 코인도 이더 기반 그리고 밑에 이더 기반 다른 코인들도 보자고요. 엔진도 있었고 엑시도 있었고 얘네들은 많이 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카이버 네트워크를 오늘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온톨로지 차트가 그대로 켜져 있네요. 여기서 카이버 네트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차트가 어때요? 똑같죠? 차트가 똑같다. 그리고 수급적인 면모에서도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또 추가적으로 얘도 골든크로스를 임박했죠. 그죠? 현재 메타와 수급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온톨로지도 괜찮지만 카이버 네트워크가 조금 더 우리가 이더 기반으로써 현재 수급의 수급의 차후 우리가 개수 늘리기를 해간다면 카이버 네트워크도 나쁘지 않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보시는 것은 주봉인데요. 저점을 높여주는 추세선을 보신다면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 추세선에 닿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가 조정 줄 때 눌러줄 때마다 해당 추세선을 잘 기억하시면서 카이버 네트워크도 비트가 조정 알았을 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개수를 저점에서 저점 줄 때 늘려 나갔다 한다면 카이버 네트워크 하단 추세선을 잇는 패턴으로 본다면 이러한 흐름으로 이전의 저항 매물대를 돌파해준다면 재차 딛고 딛고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카이버 네트워크 같이 공부의 관점으로 알아봤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뭡니까?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 명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샀다고 해서 당장 매일 올라가야 되고 모레 올라가야 되고 그런 법은 없으며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 투자시장이고 투자바닥입니다. 항상 이 점을 필히 명심하셔서 신중한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너무 지루하고 루즈하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게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포인들도 저점은 계속 높아져 왔고 지금도 상승사이클 속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 10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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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